지금 티켓 혼자 잘 주문을 하는지 옆에서 잘 찍겠습니다. 어 어 어 혹시 멤버씨? 어 노 멤버씨. 티켓. 하나 둘 셋. 신뢰 아ippe. 어어. 하나 둘 셋. 굳이 괜찮으 supplier. 이렇게! 잘하지, 영어. 자리! 여기 계신지. 멋지다. 감사합니다. 카드 꺼내줄. 네, 괜찮아요. 잘하지, 영어. 젤이 너무 잘해. 못 알아들이셨어. 오늘의 계좌만 원하실 수 있습니까? 계좌만 원하실 수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이거 왜 안전벨트가 없어요? 안전벨트가 왜 없어? 노래 기호에 왜 안전벨트가 없죠? 네. 괜찮으세요? 그리고 타있는데 우박이 내려가지고 너무 아파. 땀을 그냥 네, 여러분. 어... 저기 대휘와 우진이가 저렇게 타고 있습니다. 대휘랑 우진이 여기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여러분 저는 겁쟁이가 겁쟁이라서 안타는게 아니라 저 멤버들의 짐을 지키기 위해 우리 저 애기들 보호자 역할로 나왔기 때문에 저는 짐을 지켜야 돼가지고 제가 뭐 겁쟁이라 여기 있는건 아닙니다. 이곳은 굉장히 날씨가 좋아요. 금방이라도 이렇게 비가 쏟아질 것 같은 날씨입니다. 겁쟁이라서 안타는건 아닙니다. 제가 뭐 겁쟁이라서 그런건 아니구요. 안전벨을 맺습니다. 출발하나요? 대휘에 겁먹은 저 포장 좀 보십쇼 여러분. 어, 바람이 왜이렇게 불어? 세상에 여러분 용기있는 저 친구들 좀 보십쇼. 저렇게 무서운데도 잘 타고 있습니다. 어디지? 어디지? 어, 찾았다 찾았다. 여러분 제가 필사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진이한테 필사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우진이가 넓으로 잡고 있습니다. 우진이가 으쌍 오른쪽 우진이가 넓으로 잡았습니다. 여러분 우진이가 넓으로 잡았습니다. 우진아 일어나 우진아 일어나 우진아 일어나 용감하다! 용감하다! 안녕하세요 워너브 워너원의 갱개니얼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저는 지금 현재 I'm in Australia 호주 멜버룬에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쉬는 날에 좀 특별한 걸 하기로 했는데요. 스카이다이빙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옛날부터 위시리스트였는데 내일 공연이 끝나고 한번 하러 가려고 합니다. 매우 매우 긴장되고요. 아마 이 영상을 더 늦게 보실 거지만 제가 공카의 동영상을 편집해서 업로드 할 거예요. 그리고 좀 많이 긴장이 되네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여기는요. 호주에요 호주. 공연을 하기 전이고요. 이제 공연 전에 헤어메이크업과 준비를 다 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누가 있게요. 네 오늘 손님 모셨습니다. 강다니엘씨! 역시 호주에는 또 캥거루 아닙니까? 오늘 캥거루 무대 어떻게 보여줄 예언이십니까? 오늘은 직접 제가 캥거루가 돼가지고 네. 사실 제가 캥거루 무대를 위해서 캥거루랑 어제 얘기를 다 해놨어요. 그 친구 아까 인사했어요. 제가 섭외해가지고 오늘 무대에 올릴 건데 제가 이렇게 악수하려니까 자꾸 때리려고 해요. 맞아요. 성격이 되게 오늘 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네. 캥거루 공연과 이렇게 콜라보 무대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어제 되게 힘들었거든요. 제가 호주에서 도착하자마자 캥거루 섭외하려고 네. 근데 또 캥거루가 만약에 무대 하다가 갑자기 니엘씨 때리면 어떡하죠? 아무튼 오늘 캥거루 무대 기대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안녕!